93 대전엑스포와 9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에서는 제2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93 한국국제요리축제의 상징적인 행사로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국내외 관광호텔과 전문식당의 조리사 252명이 참여해서 조리과정의 실현 등 각종 묘기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더운 요리와 찬 요리로 나누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6개 종목으로 구분해서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이번 경연대회는 요리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축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또한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과 94 한국방문의 해에 우리나라를 찾아올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